아 이렇게 한 바퀴 음 계단인데 말고 저기 뒤로 해서 가게 뒤에 아파트 뒤로 뭐 응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자 올라가야 돼? 응 부탁기 조심해 네 네 이거 괜찮아요 네 네 다시 올라와서 그냥 계단이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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